어떻게 두 분은 JYP 연습생으로 시작하게 되신 거죠? 저는 이제 정말 운이 좋게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서 아니 근데 길거리 캐스팅을 도대체 어떻게 당하는 거예요? 엄마랑 같이 그냥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지하상가에서 나도 참 쇼핑 좋아했는데 나는 뭐 삥이나 뜯겼지 뭐 근데 이제 제 손을 딱 잡았고 어 누구야 했는데 처음 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세요 했는데 그때 명함을 주시는데 JYP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진짜? 처음은 이게 약간 사기인가 약간 의심을 해봤는데 제가 인터뷰 쳐봤어요 그 성함을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년 동안 아니 2년 동안 정말 그냥 연습만 매진했던 거 같아요 저는 원래 춤을 췄어가지고 댄스 대회를 나갔다가 JYP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이제 연락이 또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싶어서 이제 댄스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떤 춤을 주로 추세요? 약간 힙합을 베이직으로 한 그런 느낌의 이제 안무를 짜고 그런 느낌의 안무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니 혹시 잠깐 가능하면 민호씨가 원해 춤 잘 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와우 춤꾼 오 이게 뭐야 오 힙합 베이스 캠업 야오 야오 허 와 이거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비 mobil majesty 예상 아 와 오 와 블랙 잭 JYP 호우 형 와우 대박이다 어머어머 어머어머 와우 이럴 때 박수 씻어야지 음.. 뭐야? 코가 안지러운 거 아니에요? 와 이거 뭐예요?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쳤잖아요 국민계급이 맞겠네요 야유를 들었네요